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얼마나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헌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과연 어떤 스토리 진행이 될까요? 가볼게요! 출발! 뿅! 어? 이게 뭐야? 황금 레온이요? 레온이 뭐 종이배를 들고 있습니다 어? 뭔가 굉장히 애기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하니? 레온아? 어허... 종이배 만들어서 물에 둥둥 뛰어서 보내네요? 일단은 또 종이배 둥둥 뛰어가지고 가자! 하하! 동침 그 자체에 레온! 1번! 어? 마이.. 안 꺼요 안 돼! 종이배야! 쭉쭉쭉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갈 거야? 어? 뭐야? 헉!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결국 종이배가 하숙으로 빠졌습니다 뭐지? 안 돼!!! 내 종이배!!!! 뭐야? 어 뭐야 저거? 모티스 아닙니까 모티스? 웬 하수구에 모티스가 있죠? 맞습니다 이 모티스는 이트에 나오는 페니와이즈 모티스거든요 뭐 제가 이 영화를 보진 않아서 어떤 괴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 자체는 알고 있어요 약간 삐에로 괴물 느낌 나가지고 말이죠 모티스랑 잘 어울리긴 하네 레오나 근데 너 왜 이렇게 침착하냐? 어째? 풍선 줄 테니까 이로 올라오라고 한 거였구나 근데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1 아이폰 11은 어때? 응? 갖고 싶지? 어 잠깐만 저걸로 불호를 하면은 하나도 안 끊기겠지? 유혹당한다 유혹당한다 귀찮은 자식 쓸데없이 겁나 까다로운 듯 그렇다면 이 파워큐브는 어떠니? 응 어? 야 아저씨 그 좋은 거 있었으면 진작에 그것부터 보여주셨어야죠 바로 환장하는 레온입니다 황금레온 뭐야 히히히 그걸 주 세 tro 저한테 어.. 뭐야 이 아저씨 아저씨 그 손음도 뭐예요 ? 봤어요? 어우 오오오오오오오오? 어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빨리 파워큐브 내놔roy 내놔 진짜 아저씨 정체가 뭐예요 그레니랑 합쳤나 이거 뭐 걸음걸이가 왜이래 이거 헤헤 멍청은 녀석 곧 잡아먹힐질도 모르고 뉴욕에 당하다니 말이야 헤헤 안녕 내 이름은 모티와이즈 아니 뭐여 저게 약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I so serious 회전식 머리 뭐야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 모티스님에게 걸렸으니 말이지 어 어 뭐야 이점 보실래요 내가 했거든요 오 노 노 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어 레옹 못 찾.. 뭐야 바로 찾아 설마 뭐야 이 아저씨 박치 타고 날라가네 또 아니 흐헤헤헤 오늘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이 모티와이즈님은 언제든지 찾아온다 두두두두 자 요번에는 뭡니까 오 쇼다운 맵의 등장한 신규 브롤러 엠즈군요 딩고 Sow 또 파코네erecht 오늘도 또 열심히 개걸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이고 힘들었다 오케 일단은 파워키로 하나부터 먹자구 아앗 개 seem 어 는데지 마 내꺼야 네 일단 오 나오 딘즈 엉헤헤헤헤헤헤헤 내가 어떻게 깰건대 슬프다 불쌍한데? 자 주변 한번 살펴보자 하하하하 만나서 반갑다 엠드 안녕 안녕 뭐야 왜이렇게 지네 얘들 전장 맞아 여기? 갑자기 급절치되버린 리코와 엠드? 어으? 아몬드! 이거 사실상 티밍이죠? 크림 hey 침묵지 레반데? 파ンネル'veunder 빠르르 요zieh chief 김 기준이 오 마이 갓! 파워큐브 싹쓸이 엔더잉! 짜자자 엔즈야! 파워큐브 파티다! 우린 이제 부자야! 이 세계 최고는 바로 우리라고! 하지만 그 파워큐브 냄새 맡고 다른 블롤러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오 마이 갓! 아 걱정하지 마! 뭐야? 샤악 샤악 샤악! 일단은 독 스프레이로 한 번씩 샥 샥 샥! 컷 컷 컷! 뚜잇 뚜잇 뚜잇! 아 최종 보스! 불이 남아 있었구만! 자식이가! 엔즈 기다려봐. 여긴 내가 처리할게. 뭐야 이거 여자앞이라고 또 허세뽕 가득 찬 파콘 리콜인 것 같은데? 상단장은 어차피 보여줄게. 딱 기다려. 야! 놔 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으아아아악! よ Points gh Alm 워 poz zob 너 자식 안 되겠다. 내 친구 괴롭혀? 일로 와봐. 거 enacted 왜 keyboards 뭐야 엠드 가예제 eliminated 거chl로 약간 탈출 핵 웃음 이거 정리 처리? 꼬꼬이플 뭔데? 저거 니타.. 저거 아닙니까? 뭐야 니타 잡고 얻은 파워큐브요? 사실상 브루홀 세계관 최강 캐릭터 거의 지금 파고르니커너 버스 탄다는 마인드예요 다음 목표는 누군가 일로와 참을 수 없다 곰 열받았죠? 일로와 오마이갓 뒤를 기... 급섭 급섭 팝콜이 거의 다 커트 오마이갓 잠깐만 엠즈까지 위험해 호잇 오호호 무빙뭐야 무빙해주고 스프레이 뿅뿅뿅 오케이 오늘도 한건 처리완료 해시태그 이쁨주의 오늘도 승리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또 시작하자마자 머티스도 등장했거든요 뭐요? 어? 흠 일단은 주변을 싹 살펴고 있는 머티스인데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또? 아 싸늘하다 아 뭐야? 저 무덤은 엠즈 아닌가요? 이거 엠즈의 사망인가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엠즈의 삼촌은 머티스잖아요 엠즈의 사망인가요? 음.. 보자보자 이거 엠즈가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간지 언.. 30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음.. 보자보자 음.. 보자보자 음.. 보자보자 음.. 뭐야? 어? 아! 저거 뭐야! 하하하하 엠즈 부 화 띠용스 역시 어 400년의 긴 잠 끝에 좀비로 부활한 엠즈였습니다 으아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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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여기서 뭐해요? 어어 엠즈야 너 잠을 얼마나 잔 거예요? 300년 동안 안 일어나기로 해 내가 한 번 찾아서 와봤어 넌 그리고 그 꼬라지가 뭐예요 아유 꼬질꼬질해가지고 아유 지저분해 죽겠어 아니 삼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리티 예쁜 그 자체인 저한테 꼬질꼬질이여? 니 그 거울 한 번 봐봐 어? 아니 뭐래 아 나 진짜 안 되겠네 야! 이거 딱 봐봐 니 얼굴 보라고 어? 내가 찍어서 보내줄 거니까 아우 아니 삼촌 그 숙녀 얼굴 그렇게 함부로 막 찍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떻게 어쩌길래 그래 어? 아아아아악 이건 내가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악 조음앤조음 음 음 아오? 어? 1초도 참을 수 없어 이 더러운 모습 어이씨 이게 오고고 어디있더라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찾았다 엠즈만능 파우치 뭐하냐 음 축축축 누구나 5초만에 이뻐질 수 있다는 마법의 스프레이 슉슉슉 오케이 오랜만에 인스타 좀 해볼까?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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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오늘도 예쁨 해시태그 필터 없이도 빛나는 나의 외모 어? 음 좋아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워 야 내놔아 이제 뭐라구요? 이거 제껀데요? 그거 말이야 그 내꺼라고 내꺼 아니 삼촌 이거 귀여운 조카한테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요 오케이 이 골반스러운 각을 잡네 어허 어허 어머 지금 거의 지금 못해지는 굿데노 상태거든요 빠이바이 해시태그 사회존 삼촌과 한 컷 으 1 lang 우리 예 1 반반 5 9 톨 4 음 아멘